저희 팀 이름은 NYM입니다. 반갑습니다. Make your boob라는 뜻이고요. 행동하라, 움직여라, 실천하라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우리 여러분들도 다같이 부지런하게 사시길 바라겠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인스타 여기 적혀있는 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팀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요. 그 외에 우리 멤버들 개개인도 개인 유튜브 계정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 팀 유튜브보다 이 두 친구 개인 유튜브가 더 잘 나가요. 이 친구들 셀럽이에요. 이 친구는 유튜브 한 30만 정도 되고요. 이 친구도 조만간 30만 찍을 거고요. 얘랑 저랑은 그냥 인스타만 해요. 인스타 많이 봐주세요. 알겠죠? 얘는 재성이야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. 저는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. 네 알겠죠? 저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만 관심 가져주세요. 저 궁금하신 분들은 알겠죠? 좋습니다. 자 자기는 해시태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친절하게 해시태그도 이렇게 딱 적혀있습니다.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. 저희는 춤뿐만 아니라 노래나 아트 이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보시고 자기가 이제 또 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좀 자기가 관심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. 겹치는 게 있을 테니까 보시고 저희랑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어우 더 올라간다고? 오케이. 아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2초까지 마자.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오케이? 자 시작. 1. 2. 딱. 자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오케이. 잘 보셨. 저희 팀 이제 다 안무 마저 다 알뜨렸죠? 네. 말이 안 나와.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멤버들 이름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저는 강신화라는 사람이고요. 여기는 노재송이라는 친구고요. 여기는 에디. 그리고 여기는 유카가와라는 친구입니다. 박수! 오~~~~ 네. 저희는 다국적 혼성 그룹으로서 지구촌의 행복을 꾀하는 그룹이 뭐라는지 모르겠네요.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또 열심히 춤을 출 건데 그동안 또 멤버들이 버스킹을 하면 또 모금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 모금 해봤어요? 네. 자 그런 시간이니까 춤 보시면서 모금도 한 번씩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는 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면 되죠? 자 이제 네